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살다살다 신혼여행이 사람 목숨 구하는 이야기 볼 줄은 몰랐는데 그거 가지고 왔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공짜 1등석에 하와이 여행을 거부한다고? 이런 예비선이 너무 세가지고 우리 오빠가 살짝 뒤조사를 해봤는데요. 아니 이런 미친! 이거 꽁꽁이네! 원지! 예비세언니가 해외여행을 계속 거부해요. 제목 그대로 저희 예비세언니가 해외여행을 거부중인데 이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상하고 이해가 안되서 제 남친한테 이야기를 해봤더니 남친도 너무 이상하다며 좀 자세히 알아봐라 이러더라구요. 뭐 그렇다고 이걸 제가 예비세언니한테 직접 물어볼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여기다 글 써봅니다. 여러분 보시고 뭐든 의심되는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저희 오빠 4개월 뒤 결혼이 예정되어 있구요. 뭐 상견례도 그럭저럭 잘 끝냈는데 사실 저희 집에서 새언니를 좀 살짝 반대를 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혹시 몰라서 적어보는 건데 상견례 끝나고 그날 밤 저희 아빠가 저랑 엄마한테 그 사람들 인상이 너무 별로요. 아 이러면 안되는데 아빠가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든다. 말 그대로 촉이 별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희 아빠 평소 이런 소리 절대 안하는 분이라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건 뭐 증거같은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느낌일 뿐이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예비세언니죠. 신혼여행을 자꾸 해외가 아니라 제주도로 가자며 계속 때를 쓰며 우기고 있다 이거에요. 아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뭐 사람마다 취향 다 다른 거니까. 하지만 딱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꾸 이러니까 오빠는 그게 너무 섭섭하고 엄청 속상한 것 같더라구요. 참고로 저희 오빠가 남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뭐랄까 신혼여행에 로망 같은게 있어가지고 신혼여행만큼은 반드시 하와이로 그것도 완전 최고급 코스로 미리 계획을 다 했어요. 물론 그 비용일체 오빠가 다 내겠다 했죠. 특히 비행기도 일반 비즈니스가 아니라 이왕 가는거 퍼스트로 올리냐마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말 다 했다고 보면 됩니다. 솔직히 제가 세운 입장이면 이거 완전 횡재 아니야.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무조건 해외는 안 간다니까 오빠가 너무 속상해하고 결국 지난주에는 많이 싸웠는지 술까지 잔뜩 퍼먹고 들어왔는데 이때 오빠의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어봐니까 예비 새언니가 예전부터 늘 그랬대요. 1주년 기념일 때도 그랬고 2주년 기념일 때도 그랬고 그때마다 오빠가 일본 가자 홍콩에 가자 했는데 해외여행은 죽어도 싫다고 그러고 또 이유를 물어보면 딱히 그런건 없어 그냥 싫어서 그런거야 이러면서 계속 오빠의 속을 뒤집어 놨나봐요. 맨날 석고람이나 보러 가는거지. 그래도 사랑하는 여친이니까 어찌어찌 참았는데 결혼 신혼여행까지 이러니까 오빠도 못 참고 터져버린거에요. 여하튼 듣고보니까 저도 이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제 남친한테 물었는데 자기야 이런 소리에서 좀 미안한데 혹시 그 누나 옛날에 뭐 전과자 같은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라며 화를 내긴 했지만 이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뭔가 좀 쎄한거에요. 특히 남친이 아니야 나 이런거 예전에 들어본적 있어 외국에 나가가지고 입국 심사할때 전과 있는거 걸릴까봐 일부러 안가는 사람들 많이 있다더라. 이래서 이거 진짜 상상만해도 싫고 끔찍한데 이거 어떤가요? 정말 그럴 수도 있는건가요? 그냥 남친한테는 야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마라 그냥 비행기 트라우마가 있나보지 이러긴 했는데 자꾸만 남친이 했던 말이 제 머리에 맴돌아서요. 혹시 전과기록같은게 있으면 다른 나라 입국할때 문제가 될 수 있는건가요? 아는거 있다면 제발 좀 알려주세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흠 제가요 연예인으로 활동을 하거나 혹은 하려고 하다가 일이 잘 안불려서 결국 화류계로 빠진 애들은 몇 알고 있는데 미국 입국할때 거절 혹은 추방당하면 영혼이 못간대요. 그리고 일본은 원전가는 그런 화류계 애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거절되면 또 못들어가고 대신 홍콩이나 그런쪽으로 간다 하더라구요. 여하튼 전 궁금하면 출입국 기록을 떼보면 될 것 같아요. 댓글 나도 보자마자 바로 이 생각했어요. 뭔가 이상하다. 너무 세하다고. 2번 아마 비자 발급 거부사유가 있는 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범죄 경력 조회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 달달달달달. 2번 제주도는 간다는 거 보니까 비행기 관련 공포증이나 트라우마는 아닌 것 같은데요. 뭐 배 타고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게다가 돈도 쓰니 오빠가 싹 다 대준다는데 안 간다고. 그럼 뭐야. 이거 진짜 이상한데. 댓글 그렇지. 비행기가 무서우면 제주도가 뭐야. 그냥 차 타고 석고람이나 보러 가야지. 끌 끌 끌 끌. 3번 이게 가장 최악의 경우이긴 한데 혹시 예비사 언니 뭔가 모종의 이유가 있어가지고 본인 신분을 속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쓰니 아버지가 상견례 때 그 사돈들을 보고 너무 이상하다고 촉이 별로라고 한 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의심되거든요. 즉 본인 신분을 속이고 가짜 부모님들을 데려온 게 아닌가 하는 거죠. 저번에 어떤 고발 프로그램에서 하는 말이 본인 신분을 속이고 결혼하는 경우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먼저 상견례 할 때 부모는 역할 대응으로 해결하고 남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을 단지 자기가 싫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같이 사진 찍기 주변 지인들 공유하기 등등 이런 것들요. 물론 이거 제가 너무 안 좋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제가 쓴 일 하면 면밀히 알아볼 것 같아요. 4번 그래도 그 여자 제주도는 간다는 걸 봐서 비행기 공포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출국금지, 지명수배 등등등 이런 범죄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되게 심하거든. 영주권자라 해도 나갔다가 들어올 때 범죄 기록이 뜨면 바로 강제 추박이에요. 그렇다고 합니다. 5번 흠 보니까 외국으로 원정 다니던 여자 같은데 아마 출입국 관련 추방당한 전력이 있을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전과 기록부터 조회를 해봐라 이거지 내 말은. 6번 제목만 봤을 때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거겠지 했는데 헐 내용이 왜 이래 뭔가 무섭다. 7번 뭐 공자 퍼스트를 거절했다고 이거 100%구만 100%요. 한 달 뒤에 올라온 후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예비 새언니가 해외여행을 거부한다라는 글을 썼던 바로 글쓴이입니다. 사실 지금 이 글을 내가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지만 당시 많은 조언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나마 후기를 올리는 게 예의 같아서 글을 읽어봐요.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오빠는 그 언니랑 파혼했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는 정확한 이유 대신 그냥 결혼 준비 과정 중에 너무 안 맞더라. 그래서 헤어지기로 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두 분 다 그냥 그래 알았다. 이러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물어보세요. 그리고 오빠가 파혼하기 전에 제가 오빠한테 오빠 나 사실 어제 이런 글들을 인터넷에서 썼었고 이런 조언들이 있더라. 이런 말을 해줬는데 이 얘기를 생각보다 차분하고 심각하게 듣던 오빠가 자기 나름 불법적인 격론을 피하면서 그 일을 알아보다 결국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실을 발견해가지고 파혼한 거예요. 그 이유요. 짧게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 남친과 여러분들의 예상처럼 범죄 관련이 맞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실형을 받은 건 아니고 그냥 전과기록, 집행유예 같은 건데 약이랑 관련된 사건이에요. 오빠가 파물었더니 그 언니가 그러더랍니다. 이미 10년도 더 지난 일이고 철 없을 때 클럽에서 잠깐 만난 친구들이랑 그냥 실수를 했던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나본데 뭐 던지기 선수였나보죠. 아무리 그래도 오빠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대요. 물론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하튼 그 언니한테 전과기록이 있는 걸 확인했고 물론 오빠가 저한테도 정확한 이야기를 다 해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유죄를 받은 거 맞고 집행유예도 받은 거 같아요. 그리고 해외여행을 굳굳이 싫어한다고 한 거 이건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해외를 다녀오는 과정 어딘가에서 본인의 그 전과기록이 드러날까 봐 그게 무서웠던 게 아닐까 싶어요. 여하튼 이렇게 궁금한 거 다 풀리고 결론적으로는 잘 됐으니까 마음만큼은 후련하고 다행이다 싶지만 그래도 오빠가 불쌍한 건 사실이에요. 그 긴 세월 어쩔 거야? 너무 안타깝습니다. 뭐 이렇게 됐고요. 다들 정말 감사드리고 안녕히 계세요. 댓글 1번 우와 지난번 댓글들 다 맞췄네. 맞췄어. 소름돋아. 2번 그래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신란이 신혼여행 로망이 있다. 내가 다 해주겠다. 돈 대주겠다. 이러는데도 굳이 저렇게 할까. 뭔가 쎄하고 그지 같고 이상했지. 물론 국내 여행 제주도로 갈 수 있는 거요. 하지만 남자가 그게 로망이다. 내가 다 대주겠다. 이러면 대부분은 알았다. 이러고 간단 말이죠. 차라리 내 모가지를 싹둑 자르지 상투는 절대 안 자르겠다던 최익현 정도의 고집. 오직 쇠국만이 답이다라고 외쳤던 흥선대원군이라 해도 그래. 내 배우자의 로망이자 소원이라면 그냥 들어주는 게 보통입니다. 여하튼 그래도 다행이야. 약쟁이는 약을 절대 못 걷는다고. 그 신혼여행이 사람 목숨 하나 제대로 구했구만. 그래 그래 그래. 3번. 솔직히 아무리 정과기록이 있어도 소액 벌금이랑 같이 자꾸 찌질한 거는 충분히 통과되거든. 근데 이렇게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중범죄라면 절대 안 되죠. 4번. 집행유예 그 기간에 같은 범죄를 저질러야 문제가 되는 거지. 게다가 이거 벌써 10년 전이라면 이정도로 출국금지 사유는 안되지 않나요? 대댓글. 그러니까 지도 쫄린 거죠. 혹시 걸릴까봐? 끌 끌 끌 끌 끌. 뭔가가 더 있나? 5번. 후기 보니까 주작이니. 집행유예 끝나면 해외여행. 아무 문제 없어요. 물론 그렇다 해도 그 약의 경우 미국 정도 돼야 힘들지. 동란화는 그냥 쳐다도 안 보는데 장난 아니야? 대댓글. 그래서 너는 하와이가 동람마냐? 이런 기본 상식도 없는 중범인은 그냥 발 닦고 집에서 잠이나 자. 6번. 전과 기록이 있는 거랑 해외 출입국이 뭔 상관이야? 이러는데 출입국 할 때 그거 다 떠요. 범죄 기록이든 뭐든 다요. 제 동생이 지금의 제부랑 옛날에 연애하던 시절 당시 제부가 외국에 있어가지고 그 나라 1년에 한 3번 갔거든요. 명품으로 유명한 나라죠. 매번 관광만 그것도 인근 국가는 안 가고 하니까 우리 동생 입국할 때마다 가방 검사가 엄청 오래 걸리는 거야. 한 번은 가까운 2시간 거리를 동생이랑 갔다 왔는데 얘만 너무 오래 걸려서 도대체 왜 이러냐? 물어봤더니 자기 전적이 수상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명품 살 돈도 없거니와 가방에는 옷까지만 가득한데 당연히 헛고생 100%니까 우리한테는 그저 우픈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충분히 이런 게 이해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명품 밀수꾼으로 찍힌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미국은 입국 이거 진짜 개빡센 나라야. 그런 전과가 있는 여자는 충분히 겁을 먹을만하죠. 보통 사람은 출입국 큰 문제 없고 눈여겨 안 보지만 강력범죄나 밀수꾼 등등 이런 사람들 얄짤 없거든. 저도 보면서 느낀 거예요. 야 이 사람들 바이브가 있더라고. 그냥 바보 아니고 놀고 먹는 사람들 아니야. 그게 있어요. 7번 물론 당연히 범죄라는 건 충분히 예상을 했지만 던지기 선수였다니 덜 덜 덜 덜 덜 덜 야 이거는 상상도 못했다. 그러니까 그걸 한 건지 아니면 배달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쪽 관련이라고 하네요. 야 저런 걸 숨기다니 참 대단하네 어쨌든 뭐 잘됐다니까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